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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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랗게 되는데 이것도 저기 뭐야 감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고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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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조금씩 이거 있네 그런데 두목 따라 먹으면 안되겠다 전사시 속성수 그래서 빨리 자라는데 태풍이나 이런거에 약해서 쓰러지기 쉽다는거 선생님 얘 여기 겨울여나도요 이 반지 좀 한번 봐주세요 얘는 겨울여나도 근데 그리고 줄기 가지에 반지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치마 입은 발레하는 여자 입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세게 변했다 이렇게 변하고 딱 갈라지나 봐 꽃이 진 열매 덩굴 검은 열매 화살나무인데 화살나무 어렸을 때 새순 나온 그 순을 혼잎나물이라고 해서 그 새순을 나물로 먹었대 열매가 나중에 까매져서 북한에서는 검정 알나무라고 한대 모감주 열매 안에 씨앗 3개 들었고 연주를 만들어서 연주나무라고 한다 또 꽃이 필 때는 노란비가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골든 레인 트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든 레인 트리 모감주 나무가 꽃을 피우면 장마가 온다라고 해서 골든 레인 트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좀 피죠 맞아요 그게 뭔데요? 별각이로 생긴 그게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어요 백풍둥 이렇게 세풍둥 열매가 빨갛게 익습니다 빨갛게 익습니다 끝에서부터 꽃이 피어가는 무한 화소 꽃 이름은 아직 몰라요 내려가면 사진 찍었던 거 한 사람한테 싹 몰아주기 위해서 이게 미역식 서양 미역식 정의하죠 뭐야 암졸이 기냐 짧으냐 개나리꽃은 장주와 단주화가 있다 영춘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영춘화 저번에 우리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춘화랑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고 그러죠 영춘화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 개나리가 봄을 맞이해서 영춘화라고도 불러요 그렇습니다 특산식물입니다 특산식물 이게 중생구아 떼중나무인데 여기 눈이 하나 있고 뒤에 조그만한 목 하나 있죠 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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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구아 떼중나무 중생구아 핀 한번 맞혀주세요 뭐라고 하네 지금 기름기가 있어서 맨들맨들하다고 그러고 향유 향과 기름이 있어서 맨들맨들 맨들맨들 향유라는 게 있는데 걔는 향이 엄청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버려요 나무가 관목인데 이게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지럽게 나와서 그리고 또 머리가 좋은 나무래 진흥이 높은 식물이라는 거 이게 양지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자리에 잡고 등산로 주변에 엄청 많죠 이거 그리고 이게 공해 지표식물이다 오염이 안 된 곳에 산다는 거 산 딸기 등나무 목엽 떵굴 식물 여행 안녕하세요 보통 그때 narrator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갔어요 자 36기 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종 blue Dios stan